AP 투자 연구소입니다. 9월 5일 하루 경제가 보이는 AP 마감 시황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양대 증시 모두 하락했습니다. 코스피는 0.21%, 코스닥은 0.88% 하락했는데요. 전일 미국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된 이후 국내 증시 또한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오전 중에 강세를 보인 점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엔화가 강세를 보이며 일본의 니케이지 수가 약세를 보였고, 해당 흐름에 국내 증시가 동조화되었다는 특이점을 꼽아볼 수 있겠는데요. 현재 일본의 경우는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 보일수록, 그리고 기준금리가 인상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엔케르 트레이드 청산 우려가 다시금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감에 약세를 보인다라고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위메프가 임직원 무급 휴직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위메프 측은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사업 정상화를 위한 한시적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반대 입장에서는 현 상황에서 무급 휴직은 사실상 해고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업계에 따르면 위메프는 이날 임직원을 대상으로 오는 6일부터 무급 휴직에 들어간다는 긴급 메일을 보냈습니다. 다만 위메프 측은 무급 휴직이 한시적 조치라고 강조하며, 회생 개시 시점과 무관하게 사업 정상화의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외식 전문기업 백종원의 더본코리아가 금융위번회에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유가증권 상장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본코리아는 이번 상장을 통해 300만 주를 공모하는데요. 주당 공모 희망가는 2만 3천원에서 2만 8천원으로 최대 공모 금액은 840억이라고 합니다. 기관 대상 수요 예측은 10월 15일에서 21일까지 진행하며, 같은 달 24일에서 25일은 일반 청약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어 오는 11월에 상장할 계획이라는 점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특징 테마입니다. 오늘은 보안 관련주, 화장품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약세인 테마로는 원전, 로봇 관련주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하루 경제가 보이는 AP 마감시황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